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의자입니다 벌써 이제 10월 8일 이에요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은 밤이 좋은게 아니라 전 토요일은 새벽이 좋아요 또 이렇게 새벽 아침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떠들어 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몸이 좀 나으니까 이렇게 방송하는 거지 몸이 아프거나 뭐 상태가 좋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영상으로서 남길 수도 없어요 항상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컨디션이 좀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환절기라 그런지 목 부분이 약간 좀 칼칼하니 좀 안좋은 것 같아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항상 목을 따뜻하게 해야겠더라구요 따뜻한 음료 따뜻한 물 같은 거 자주 마시면은 좀 나을 겁니다 아 아시는 분도 그 보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기침을 많이 하더라구요 기침 기침을 보고 한달정도 한달 한달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휴우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 챙기고 어제는 뭐처럼 또 제가 저녁을 차려 안 먹는데 어 제가 좀 친한 형님 이라고 해야지 모르겠네 어 형님 한 분이 있어요 어 이 형님 뭐냐 직업이 뭐냐 정치인 야 정치인 정치인 인데 정치인 의원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 가지고 어 저녁 한 끼 먹자 하더라구요 그동안 뭐 선거 때문에 바빠 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뭐 활동하고 당선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벌써 몇 달이 흘러 왔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미안한지 이제 연락이 와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어제 모처럼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을 한 2인분 먹은 것 같아요 과식이 있어요 과식 과식이 가지고 배가 빵빵합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 아우 소주 한병을 마셨네 소주 한병을 마셔가지고 어 몽롱한 것 같습니다 몽롱한게 잘 안 깨지는 것 같아요 술이 잘 안 깨더라구요 이 소주 한병을 해독하려면은 최소한 7시간 정도는 어 이렇게 수면에 들어야죠 수면 응 7시간 정도는 수면 수면이 취해야지 수면을 취해야지 이게 해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알코올 기운이 쉽게 빠지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잠도 많이 자야 되요 어 하여튼 술은 적당히 마실 적당히 별로 소주 좋아하지도 않는데 소주를 한병이나 마셔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어 예전에 뭐 소실적에는 뭐 두병 세병 뭐 네병까지 마시고 했는데 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술을 많이 못 먹겠더라구요 저는 술을 취해서 먹는게 아니라 배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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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불러서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맥주나 한 캔 정도 딱 좋아 한 캔 500짜리 한 캔이 딱 좋더라 아 여러분 안 그렇나요 뭐 술 많이 먹으면 좋나 아 술은 적당하게 마시는 것을 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음주에 관련된가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술 먹고 음주운전 그런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안되고 술은 집에서 그냥 집에서 혼자 혼술 얼마좋아 혼술 나는 혼술을 좋아해 혼자서 조용히 홀짝홀짝 마시면서 고독을 씹는 거야 고독 외로움을 막 즐기면서 안주삼아 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혼술이 좋다 두명 세명보다는 이상하게 혼술이 좋아졌어요 갑자기 여기까지 이상하게 여기까지 흘러왔네 어 일단 삼성 이야기 할게요 삼성전자가 3분기에는 어닝쇼크를 했어 어닝쇼크 어닝쇼크를 했다 예전에는 계속 뭐 뭐 너무 잘 나왔죠 너무 좋은 현상들이 많이 보였어 항상 보면은 뭐 이익도 좋았고 돈도 많이 벌고 거의 뭐 파티 수준의 그런 실적을 냈는데 지금은 어닝쇼크를 해 가지고 어 주가는 소폭 하라는데 그쳤어요 그래도 뭐 백원전자 백원전자 삼성전자 본질은 백원 빠졌어요 어 내년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런건지 어 다행히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다 다행이었어요 그 삼성은 0.18% 이제 100원 내렸죠 56,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된 그 장 초반에 55,200원까지 이제 빠지면서 쭉 빠지는 거야 빠지면서 어 전날 대비 한 2%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 그때가 뒤에다 싶어 가지고 또 쭉쭉 들어가는 거지 또 빠지면은 하여튼 빠지다가 다시 또 이제 반등으로 가더라고 반등, 반등스러워 보였고 어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날 외국인들이 어 830억을 매수했어 잘 생각을 해봐요 실적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실적이 개판이야 근데 왜 외국인들은 왜 샀을까 실적이 안 좋으면 외국인들이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외국인이 샀어요 어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1.73% 정도 감소를 해 가지고 어 10조 8천억이에요 어 10조 8천억에 머물렀다 공시를 했고 어 증권사의 평균 영업이 전망치가 11조 8,683억이었는데 어 전혀 안 맞다 그러니까 증권사도 엉터리야 엉터리 너무 안 맞아 그렇게 예측 못해 어? 이 증권사의 독도관에도 얼마나 많아 그렇게 많이 있어도 영업이익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어 지들은 전망을 이렇게 놓기 좋고선 결국 실적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삼성을 탓할 게 아니야 삼성은 그냥 뭐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을 뿐이야 어 증권사에 있는 애널들이나 이런 놈들이 똑바로 못 해 가지고 응 전망을 똑바로 못 한 거지 어?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뭐 이 전망하나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월급은 고액 연봉 받으면서 어? 개미들 피나 빨아먹고 올라가고 응? 어떻게든 개미들 피빠라먹고 걔는 혈혹시켜 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보면은 유튜브 전해보세요 뭐 애널들 나와 가지고 막 개미를 꼬시고 있는데 개미를 좋다고 그게 헬렐레 해 가지고 가 가지고 바보같이 당하고 있고 응? 절대로 추천하는 종목들 뭐 이상한 이야기 하면은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거기에 휩쓸는지 모르겠어요 어? 살이 문별을 못하니깐 항상 작살나는 거야 어? 누구한테 누구를 엄망할 거야 응? 그 애널들을 엄망할 거야 그 애널들은 여러분도 알잖아요 항상 그 증권사에 월급쟁이들이야 실적 내야 돼 개미를 꼬셔야 돼 어? 개미끌어 모아야지 지들도 연봉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 거야 근데 뭐 좋다고 뭐 애널들 가 가지고 박수치고 좋아 좋다고 좋아요 누르고 참 한심스러워요 난 한심스러워 응? 난 그러고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다 이익 목표가 있고 어? 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절대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 어? 하여튼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실제 이제 실적이 낮게 발표되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은 반도체 그 수요 비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업이익 바닥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증권사들은 매수 투자위기를 유지해요 매수 어? 넌 여태까지 삼성전자 매도 이겼낸 거 뭐죠? 응? 삼성전자 매도하세요 해가지고 투자위기를 낸 증권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 눈치 보겠지 하여튼 악재가 주가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고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이 그런 예상된다는 이유인데 어? 국내 증권사들의 그 삼성전자 평균 목표 주가가 7만 7천 4백 76원 이래요 어? 일부 해외 증권사는 이제 주가가 바닥 찍었다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어?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 얘들이 이제 4일날 한국 반도체 업종 투자위기를 주의해서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야 어? 아주 매혹적입니다 어? 상향조정하고 삼성전자 비중 확대해라 어?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 모건 애들이 골단 애들이잖아요 작년에 8월달 갑자기 뜬금없이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 따위 소리 삐삐 했었고 어? 그래가지고 어팡을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주가 떨어뜨리고 하여튼 1년에 만에 전망을 바꿨어요 어? 반도체 업종은 주가가 어팡을 한 18개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저가 매수에 나서라 그렇게 강조를 한단이다 강조한다는 거죠 어? 이런 전망을 반영하듯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30일부터 52,600원에서 6일날 56,300원까지 어? 사거래일 연속 7% 상승했어요 어? 이 기간에 외부인들이 6432억 수맷을 한거죠 6432억 어? 흐름이 참 애매한데 이 외인들이 또 슬금슬금 들어온다는 거야 외인들 어? 그러면은 야! 어느정도 저가가 아닐까 한 번 생각에 풀이 있어 저가 지금 이 바다가 좀 지나가는 거 같다 이제는 한번 슬슬 모아볼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천회장 말 믿지도 마 믿지도 말고 따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아?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1조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교시 때 뵈요 2교시 때 뵈요